이 편지에 각자 쓰고싶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편지를 쓰면 되겠지? 지금부터 이 편지지에 각자 쓰고싶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편지를 쓰면 돼 너를 만나 행복했어 너의 손잡고 너의 손잡고 키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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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눈치고 오늘 너를 안 놔두고 솔직히 죽음질 않냐 다 잡혀있습니다 각자 편지 꺼냅니다 지금도 4884부터 편지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매니저 민우에게 누나 커피랑 상와랑 치약이랑 사다주라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 싸이코 같아 너네 좀 자주 와 아님 부서품으로 빼줘 곧 나갈테니 세차 시켜놔라 할말 끝 4884 박서령 이상입니다 와 와 와 퍼펙트 우리 놈했어 펄펄고 네 티오 티아라 지연언니께 티오 티아라 지연언니께 티오 티아라 지연언니께 티아라 지연언니께 팬이래요 팬이라서요 언니는 제 우상이십니다 비록 제가 옥중에서 편지를 쓰지만 제가 출소를 한다면 언니의 사생펜을 하겠습니다 제가 출소를 하면 덕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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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 교관님들께 교활한 삶을 살았던 제 인생이 이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관심받지 못한 인생을 살다보니 더욱더 나쁜짓을 하며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바보같은 저를 교도관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사회에 나가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끝입니까? 끝입니까 끝입니까 세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다녀옵니다 세론들이야? 세론들입니다 세론들입니다 세로 뭡니까? 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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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난 교도관님 저희 처음 데려올 때도 그렇고 미소 너무 귀여우십니다 심쿵 지금도 절절한 분으로 봐주시는데 너무 귀여우십니다 4888 일어납니다 투 4889 모든 것이 내 불 차린 것만 같다 지금 나에겐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가득하다 나는 약속한다 앞으로 너와 구부하는 시간 끼니를 해결하는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불철주야 야심차게 챙겨줄 거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자 함께 걸어가자 너에게 무정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럼 너의 옆자리에 항상 있어 4888이 가면 방송으로 나 진짜 그렇게 쓴 거야? 기지기 싫으면 말 좀 들어 뭐지? 모지기 새끼야 기지기 싫으면 말 좀 들어 난 그런 거 안 해 4889에게 넣었던 말 읽어줍니다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대로 읽어줍니다 읽으면서 포옹합니다 모지기 새끼야 뒤지기 싫으면 말 좀 들어 감동입니다 잘해 왔습니다 4889 4889 편지에 있습니다 저는 편지가 없습니다 전부 없으려 아 진짜로? 4889는 편지 찾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하나 장난치지마 거짓말하게 네 4889 4889 나와 네 죄송합니다 전방에 크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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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그러 왜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 그래요 앞을 안 보고 양옆을 갔습니다 자야 되는데 이제 자야 되는데 우리 자? 갈지러? 집 가는 거 아니야? 아 그치 오늘 마지막 날이지 우리 그래 오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아 나 이거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는 다들 다시 보지 말자 이치호 이치호 동기 나 내일 아침도 함께일 거야 아니야 어 좋아 자 눈이 좋아 4888 내일의 기상과 지침까지 난 너와 함께해 준호야 그만해 이제 재미없어 그만해요 준호야 그만해 이제 옷 벗어 그거 지금 아 죽음 제가 얘 뭐 먹고 싶은 거야? 옆에 점으라도 빨리 하고 끝내든가 맞다 그래 우리끼리 하자 그냥 점어 안 하냐 야 교도관 모드냐 여기 있으면 진짜 정신이 이상해져 얘 시끄러워 어 끝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온다 왔습니다 야 점어하고 끝나나 봐 야 빨리 빨리 완벽하게 하고 그래 그냥 어 완벽하게 하고 끝내자 뭐해? 뭐하냐? 뭐해? 정보 왜 안 해? 뭐야 뭐하냐? 뭐해? 어 우리 옷이다 뭐해? 어 끝났다 근데 아이 교도관 형 시대 우리 오늘 차는 끝났어 우리 오늘 차는 끝났어 우리 오늘 차는 끝났어 문 열어줘 나 사실 이거 문 열 줄 알아 진짜? 어 열어봐 어떻게 열어? 이거 손을 열 수 있어 어? 아 숟가락 좀 줄볼래? 볼펜으로 해 볼펜 볼펜 근데 옷은 뭐야? 저거 어? 뭐했어? 근데 옷은 뭐야? 어? 뭐했어? 나 말했지? 내가 열 수 있다고 어? 야 옷은 뭐야? 뭐해? 안 나와 마지막 기회야 3888 우리 상황을 잡고 나가자 끝났어 문 열어줘 진짜 버려 그냥 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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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오는 우리 나왔어 아니 우리 나왔다고 야 나왔는데 잡으러 와마 가자 가자 아 그냥 나오라는 거야? 이게 내 거 아닌데? 놀리다 아니 촬영 끝났다니까 빨리 나와 야 촬영 끝났어 나가 아우치 나가보래 그냥 두고 가 얘들아 고생했어 형 문 열어놓고 갈게 너희들이 수고 많았어 빨리 나와 수고 많았어 집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 돼 고기 먹고 싶다 아니 나는 마라탕 너 왜 이렇게 조용해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나 간다 뭐야? 그냥 한 번 해보고 싶었어 여기 문 잠겼어 뭐야? 어? 일련하고 한 거 아니야? 거기? 아니 문 잠겨있는데 다? 뭐야? 문 잠겨있어요 형이 왜 갇혀있어? 스텝들은? 스텝이요? 아니 미치광이들이 왜 카메라만 두고 갔어? 이거 설마 24시간 관찰캠 아니지? 야 뭐야? 야 장난치지 말고 문 열어라 야 장난치지 말고 문 열어라 이거 진짜 문 열어라 왜 이렇게 태도 없어? 장난치지 말고 문 열어라 자물쇠 잠겨있어 진짜로? 뭘로? 아니 우리 어머 진짜 원래 갇혀있어 아니 뭐야 아니 우리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24시간이 문 열어라 네? 너 어딨어? 거기 문 열렸어? 아니야 다 잠겨있는데? 불 다 꺼져있는데? 불 다 꺼져있는데?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어 뭐 있다 뭐야? 뭐야? 스팀다 우와 뭐야? 야 두부인데 두부? 아 이거 들고 나가는 건가? 아 우리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니까 아 세 사람이 되라고 세 사람이 되라고 이거 3888한테 던져야지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아 하하 왜 해볼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봐봐 굴렀어 집에 보내주세요 아니 교독 하니 없어 아 제발 아 나 롤해야돼 다이아 일찍 와야 된다고 아 언제 가? 지금 준비가 다 됐어 아 그냥 저걸 지금 즐기고 있네 그니까 다 해봐, 뭔가 다 해봐, 빨리. 뭔가 다 해봐, 시바 빨리. 끝내줘. 신발, 신발 멀리 던지기. 끝내줘. 아, 짜증나. 너 거기 못 올라가. 하지마. 하지마. 문 열어줘, 빨리. 다들 뭐하세요? 자. 자요? 지금 잠이 와? 진작 잤어야 됐어. 리치로 와. 자. 그래, 자자. 자. 이건 꿈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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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Flyihi.